네, 네, 자,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? 자, 한 번 더 모시고 할까요? 예, 예, 예. 아, 이번에 또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? 오 선생님 오리지널 수제자입니다. 수제자. 예, 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미화야. 네, 자, 아자라는 곡으로 요즘에 많은 사람을 받고 있던데, 예, 자, 우리 미화씨, 여러분 잘 아시죠? 예, 박수로 오, 네, 여러분 멋있게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븐 때 이렇게 환희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. 올해 정말 힘들었죠? 여러 가지로 힘들으셨는데 내년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, 제일 올해 분위기 띄우는 분에 암튼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니가 올라가면 아자 딱 준비해놔야지. 벌써. 못 봤어요. 좋았죠? 아수윤. 참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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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